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무회학체바스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꽃밭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한번 보세요. 꽃이 너무 예뻐요. 정말 이렇게 이쁠수가 있나요? 너무 예뻐요 꽃이. 와 진짜 꽃이 예쁩니다. 이 꽃 이름이 사피니아라고 합니다. 저도 잘 몰랐는데 사피니아라고 합니다. 여러분 꽃 정말 예쁘죠? 와 정말 예쁩니다 꽃이. 이렇게 참 다양하게 이렇게 색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게 참 대단하죠? 이렇게 참 다양하게 이렇게 색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게 참 대단하죠?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쁜 꽃 사피니아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. 그리고 또 옆에는 꽃이 있는데 이 보라색 꽃은 제가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허브 종류 같기도 하고.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쁜 꽃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. 한번 더 비춰드리겠습니다. 아 예쁘다 진짜. 여러분 감사합니다.